오늘 요한복음 강의 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령사로 등장을 했던 침내자 요한 그 침내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러고 나서 그의 사역이 끝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회개하라 하늘의 왕궁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공생회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여기 계시면 여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동시에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있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의 그 두 제자는 침내자 요한의 제자 그 요한의 제자를 요한이 양보를 하고 그래서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을 살펴봤고 안드레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곧바로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래서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요한의 형제 야거보 이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4명이 됐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빌립과 나다나에를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6명으로 불어나는 그런 일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에를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자격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1장 47절 가서 보니까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래야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잔꽤 부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위선이 없어야 돼요 위선자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나 딱 이렇게 섰을 때 정말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저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능력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나는 정말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리고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영접한 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가마감독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살아나가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진리편에 서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진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편에 서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보고 애국운동하러 나가는 게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예요 올바른 정신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투명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렇게 양심이 투명하고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까지 이렇게 닿는 사다리가 되어주시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려 가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임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건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심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읽으실 때 마음 자세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한 번도 또 그분들 외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공생에 마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그런 사람들 그렇죠? 뭘 봤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이 업적들을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요한복음 2장부터 21장까지는 눈으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그 사람들의 증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꿈에 나타났다 뭐 했다가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누구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이 안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런 말씀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극도로 미워하시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극도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극도로 미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말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보급음소를 가서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정을 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나사르 사람이 돼야 된다 평생 포도즙이나 그렇죠 포도주나 이런 것들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침례자 요한은 저쪽 유대광야에서 그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드디어 메시아가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말 그대로 은둔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자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는 그러고는 은둔 생활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들의 대소사에다 참여하시며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결혼식장에도 가셨단 말이에요 결혼식장 그렇죠? 결혼식장에도 가시고 여러 사람들의 모임에도 가시고 그렇죠? 연회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보면 15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기적들을 향하고 이적들을 향하는데 보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함께 같이 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배에서 같이 자기도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 종교인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절인 이런 것처럼 은둔대니와 같은 장소에 거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시장 바닥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시고 사람들의 시험을 예수님 다 당하셨는데 죄는 없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고통과 시험을 직접 당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결혼식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했을 때 신랑의 어머니든 아니면 신부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 신랑 신부든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식장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거보다 더 귀한 손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세팅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일단 쭉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들 중에 처음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를 가서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시던 그 땅을 우리가 팔레스타인 아니면 가나한 땅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나한 땅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저 위에 요르단강이 쭉 흘러내려가고 이 밑에 강이 모여서 사회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 사회의 윗부분도 이렇게 된 이렇게 금을 보면 거기 예루살렘 포함해서 그 지역을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그 다음에 유대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면은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부분부터 를 우리가 갈릴리라고 얘기해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는 이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또 저 위에 있는 두로 시돈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렸고 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인데 거기가 다 어부였어요 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사투리 쓰고 이렇게 사람이 좀 고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살던 데가 천민들이 주로 살던 데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저 밑으로 가면 베들레엠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살던 그런 땅 거기 베들레엠에 사셨습니다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색과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다시 이 유대 땅으로 왔는데 아켈러워 그 아들 아켈러워가 유대를 집안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요? 저쪽 위로 나사렛으로 갈릴리에 나사렛으로 도망을 가서 예수님 공생에 하시기까지 약 30년 동안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죠?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이와 같은 호칭을 받게 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가 나오는데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예수님 사시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1km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한 30km 가면 그럼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한 30km 그렇죠? 이런 지역이 거기가 갈릴리 가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적을 이루셨을 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결혼식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굴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서 40km, 50km 이런 데서 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리 예배당만 해도 에어컨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겠지 그렇죠? 4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특별히 유대 땅에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이 땅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엄청나게 부자고 대다수 서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입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어려운 삶을 살던 이와 같은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런 때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일생에서 모두에게 가장 귀한 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은 보통 행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려면 일주일 동안 연회를 해야 돼요 성경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결혼하고 이런 거 다 가서 보십니다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 다 데려다가 연회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혼식 예식이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도 말 그대로 연회를 벌이는 날이에요 연회 모두가 다 초청이 돼서 아는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그래서 기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신랑과 신부가 아무리 가난해도 결혼식 하는 그 일주일만큼은 왕과 왕비가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왕과 왕비가 되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아무리 못 살고 힘든 사람도 그날만큼은 왕과 왕비가 되는 그런 날이 결혼식 하는 날이다 결혼식 하는 그 일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때 고생과 수고 이런 거 다 그렇죠? 염두에서 다 물리치고 오직 정말 나는 왕이다 왕비다 이렇게 기뻐해야 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겼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제자들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들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가서 누가 보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양아버지 요셉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걸 초대했다는 걸 보면 여러분 거기 초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네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자 같으면 친구가 안 되니까 초대 대상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분의 초대 이제 제자들도 초대를 받고 여러분 마리아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 1장 2장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수태에서 그래서 인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낳는 그런 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 사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다 소개가 돼 있고 누가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으로 딱 넘어가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다 성장하셔서 이제 서른 살 되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그때 어머니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 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에게 포도집이 떨어지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집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포도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집이 아마도 조그만 결혼식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아마 모여서 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도 굉장히 가난하고 예수님도 가난하고 거기에 든 사람이 다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 연회를 하는데 그거 하려면 일주일 동안 연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을 상징하는 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인이 없으면 결혼식이 안 됩니다 와인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에는 어떠한 규정이 있냐 결혼식장에 와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종교적인 이와 같은 법이 집행이 돼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기쁜 날인데 와인이 떨어졌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다른 건 아니겠죠 벌금을 내거나 너희들 왜 사람까지 다 초청을 하고 가장 귀한 날도 이렇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기쁨의 상징인 왜 와인을 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 벌금도 내고 헬 이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머니가 이제 얘기하죠 포도즙이 떨어졌다 자 마리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와 여러분이 추측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보면 일장에 가서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다윗의 왕조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메시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을 또 만났더니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 여러분 내 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엘리사벳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듣고 누가 보면 이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열두 살 돼서 성인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이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으러 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율법 박사들하고 서로 묻기도 하고 그래서 대답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찾냐? 내가 반드시 아버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아버지의 어머니가 모르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가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마리아가 그거를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제 서른 살이 돼서 많은 경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다윗도 서른 살의 왕이 됩니다 요셉도 서른 살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큰일을 하는 사람이 대개가 서른 살 쯤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서른 살 쯤에 지금 공생회를 시작하니까 마리아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명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삶을 종합해 보면 서른 살 쯤 돼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일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와 같은 예감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마리아가 이거를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만 해요? 포도즙이 떨어졌다 그 얘기만 하죠 포도즙이 떨어졌다 그거 보고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 야 이렇게 부정한 이런 발언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다면 거친 거친 바람이 아니냐 어머니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자기 자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때에도 여자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0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내용과 이제 그 다음 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 이게 무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에 큰 거 여러분과 제가 금방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 일에 관여하게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어느 면에서 정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세상으로 보면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는 그런 혈연관계 이런 걸 통해서 어머니의 감독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거를 공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다 여기 보니까 양아버지 요셉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버지는 양아버지 요셉은 죽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2살 때 성전에서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를 해야 된다 이 때가 왔다고 하는 거를 넌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는 hour로 써서 h-o-u-r 우리 이제 시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이 hour라는 뜻 가서 찾아보시면 여러분 때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요한복음을 끝까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때 자기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절 1절 가서 보면 계속해서 내 때 자기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자기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자기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이룰 때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계획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복음서를 쭉 이렇게 이어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듯이 만세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나님이 다 말해놓으신 거 그거를 예수님이 차곡차곡 그대로 질서 있게 이루시면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분의 어머니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핀잔을 줬다거나 아니면 거칠게 이렇게 발언했다거나 이러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이미 그걸 알았잖아요 나를 욕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걸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말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아니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라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말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그 말과 맞으면 여러분이 따르시면 되고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발견한 영혼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도 내 말 들으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중세 천주교에서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잘못 이해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말만 들어준다 이렇게 돼서 천주교 미국에 가면 정당들 큰 게 많은데 거기 가면 이렇게 돼서 투 지저스 예수님께 가자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투 지저스 예수님께 가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써있냐 through Mary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가자는 여러분 그건 이단결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으네 그건 이단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직통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간에 제사장 끼지 않고 신부 끼지 않고 목사 끼지 않고 교회 끼지 않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단번속제 희생물이 되어주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침내 교회에서 신약교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식 교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그런 관례 이거 하려면 닦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든 뭐 아마 일단 들어오면 무조건 닦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하려고 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 개 여섯 개가 있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돌항아리 하나당 대충 한 70리터 정도 70리터 여러분 이렇게 물 아시죠? 이거 갖고 이 물 마시는 게 이게 450, 500ml예요 조그만 병이 그런 게 크게 70리터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만한 이런 항아리 이런 항아리가 여섯 개가 이제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들을 채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물들을 이제 채우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심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한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정도는 알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즙이 얼마나 좋았는지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은 이제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걸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는 뒤에 절 좋은 것을 내는데 어떻게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것을 감춰뒀다가 지금 내느냐 예수님이 만든 포도즙이 엄청나게 질이 좋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걸 하시면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이루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거기서 보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드디어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르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시작 그 보게 된 시작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그런 사실을 통해서 또 어떤 걸 나중에 가서 보면 변화산상에 가서 봤더니 아 글쎄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종들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하나 이분이 모세 엘리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어 보이시는 영광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이걸 볼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고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존 성경에는 다 포도주라고 했고 우리는 포도즙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포도즙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인가 1월인가 한 50명이 이스라엘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특별히 가는 데마다 뭐가 있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있는 게 포도나무 아니면 올리브나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자연이 여러분 포도를 따서 그래서 이렇게 으깬단 말인데 우리는 요만한 데다 해서 이렇게 으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포도즙 틀이 있어요 얼마라냐 한 10평 20평 이 정도 되는 땅을 파고 그렇죠 바위 같은 데다 이렇게 파고 거기다 포도를 다 넣고 사람들이 맨발로 바다 씻고 그리고 맨발로 들어가서 그걸 꽉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해서 이제 포도즙이 흘러나와요 이거를 와인프레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와인프레스 와인을 프레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을 프레스하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포도즙이 포도즙틀이라고 해야지 포도즙틀이 틀리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그래서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포도즙을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포도가 이제 주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음료 헌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음료 헌물을 드릴 때도 포도즙을 사용하고 첫 열매 헌물을 드릴 때 포도즙을 이제 사용했어요 6월절에도 포도즙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주의 만찬에도 포도즙을 사용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면 세 가지가 많아야 돼요 뭐가 많아야 돼요? 빵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이 많아야 되고 올리브 기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주산물이에요 이게 풍성하게 넘쳐야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빵하고 포도즙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이게 많아야 그래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어성경에 가서 보시면 와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와인은 히브리말, 히브리말 중에 한 10개 정도가 와인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말 10개, 10개 정도가 와인으로 번역이 돼 있고 그리스말은 2개 정도가 와인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인 히브리말은 야인이라는 말이고 가장 많이 쓰인 그리스말은 오이노스 이 두 가지가 다 한 단어 와인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와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 또 포도주 열풍이 불어서 와인을 사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무조건 와인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사전에 가셔서 와인을 가서 찾아보시면 와인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호모그래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형이의어예요 와인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와인이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포도를 이렇게 으깨어서 짜면 그러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그 즙을 와인이에요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포도즙이 1차적인 의미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공중에 있는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든지 사람이 누룩을 넣든지 이렇게 설탕을 집어넣든지 이렇게 되면 발효가 돼서 그러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것도 와인이에요 와인 성경에 나오는 와인은 대다수가 다 어떤 거냐 포도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도 다 먹고 여자들도 다 먹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와인인데 이게 다 포도주가 되면 아이부터 시작해서 매일 같이 술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게 거의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포함 늙으신 분까지 다 술 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가서 용내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와인을 많이 먹었어요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아셨잖아요 다 석회수가 나오고 그래서 와인을 많이 마셨는데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녀노소 할 것 같이 다 술을 마시면 무슨 일을 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라고 번역된 말에 대다수는 포도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술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좀 대답해야 되겠네 취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의미가 술을 먹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술을 먹으라는 의미예요 성경 전체를 내가 솔직하게 읽었다 먹지 말라는 얘기죠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술 먹는 거하고 구호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술 드셔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술 먹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도 담배 피울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를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 이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얼마든지 술 먹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담배 피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짜 지저분한 마음속에는 가늠과 살해를 하려고 하는 욕망과 이게 지저분한 거지 술과 담배는 사람 눈에 보기에 지저분한 거고 건강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술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죽기 전에 이런 사람에게만 포도주를 주라고 자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가면 멸기세댁이 나옵니다 어떤 시점에서 나오냐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를 하고 적들하고 싸우고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멸기세댁이 축하하기 위해서 뭘 들고 나와요 가서 보니까 빵과 와인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멸기세댁을 히브리세에 가서 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싸우고 왔더니 술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히 싸우고 놀아왔더니 너 술 먹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성경적으로 가서 보시면 와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창세기 14장 18절도 그렇고 가서 보시면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즙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와인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서 누룩을 일주일 동안 치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빵을 먹었어요?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었죠 누룩은 보이면 큰일 난다 그랬죠 자 이런데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된 이와 같은 그 포도즙을 여러분 6월절 때 먹는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할 때 어떤 걸 써요 와인을 쓰는데 어떤 걸 써요? 누룩이 들지 않는 갓 짜낸 포도즙을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6월절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부패가 되는 거예요 빵이든 아니면 와인이든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부패가 된 것 같은 누룩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난 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것만 쓰냐 주의 만찬 아니면 6월절 때 누룩이 들지 않은 와인 다시 말해 포도주스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허락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런데 가서 보시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거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와서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주가 나와요? 네 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때 포도즙을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것도 포도즙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이와 같은 모든 무리들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도 포도즙을 사용한다 자 그럼 그 포도즙을 어떻게 보관했냐? 그냥 두면 결국은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오랫동안 보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녀노사 아이들까지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끓여서 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퍼다가 물에 섞어 갖고 그렇죠? 그렇게 풀어 갖고 먹는 그런 형식으로 포도즙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 이거 잔치를 하면 이거 술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이걸 포도주라고 안 하고 포도즙이라고 했느냐 포도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숙은 처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이제 술기운으로 인해 다 취해갖고 감각이 이제 묻어지면 그때 이제 싸구려 이런 포도주를 내도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당연히 잔치집에 우리나라 잔치집에 가면 다 술 먹듯이 이 사람들 술을 많이 먹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고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와인도 포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와인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만든 와인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맛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께 처음 거보다 훨씬 좋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와인을 많이 마셨어요 이게 포도주였으면 취했단 말이에요 취했으면 혀에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좋은 게 나오는지 나쁜 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나중에 먹은 게 훨씬 더 좋다 이게 무슨 얘기가 정신이 아직 정신이 온전히 살아남아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 거하고 나중 거 맛을 구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처음 것도 와인이고 포도즙이고 나중에 나온 건 더 좋은 포도즙이었다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먹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먹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술 먹는 거를 성경 전체에서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술 먹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술 먹는 걸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본인이 술을 만들어 갖고 모든 사람 먹이는 그런 일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와인이 여기 나와 있는 게 포도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 가서 보니까 기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영적인 의미 이걸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하나님은 이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양식 자연의 법칙 이런 걸 가지고 온 우주를 치리하세요 이러한 그 방법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시고 그렇지 여기 같으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기적을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하고 상기도 다니고 저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서 보시면 6천 년 정도 됐습니다 6천 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때가 안정적으로 있어요 언제 나타나요? 모세 시대에 나타났어요 엘리아 시대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초대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에만 나타났지 가서 읽어보세요 다른 땐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6천 년 역사가 없는데 기적이 나타난 건 100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시에 모든 거에 항상 기적을 일으킨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매일 기적을 바라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정상적인 방법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성경 다 완성해서 AD 90년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AD 9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게시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나오는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 사도실 때 일어났던 죽은 사람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 지난 2천 년 동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 목사는 기적을 부인한다 저는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AD 90년경에 요한 1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해 줬냐 우리에게 있는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기적이 나타나면 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대살로니카 전서 가서 보시면 대살로니카 후서에 가서 보시면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서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듯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판별해라 판별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기적이 어떠한 의미의 기적인가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기적들 중에 처음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 여러분 기적 그룹은 나타나는 게 엄청난 파워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눈 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이걸 기적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기적이라고 표현된 그리스 말의 어원을 가서 살펴보시면 그런 파워가 동반된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걸 얘기하냐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 표적은 뭐냐 어떤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뭔가 눈에 띄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 뒤에 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미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가나 혼인잔치를 가서 보면 아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이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의 기적이지 엄청난 파워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의미의 기적이 아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특별히 기록이 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비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건 표적이다 기적인데 표적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5천 명을 먹이세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지 5천 명 먹이는 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지금 열렸어요 포도집이 떨어졌어요 물을 포도집으로 만들었어요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특별히 결혼식장에 나타나셔서 기적들 중에 처음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기적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조상이고 한 사람은 율법을 받은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모세의 시대고 율법을 모세가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항상 모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가서 보니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료는 예수구시대를 통해왔다 지금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구약시대도 은혜인데 그걸 대체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를 대체하는 예수구시대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기적이 처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가 가서 열 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파라오에게 심판을 내린 내용이 출애급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물을 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든 그 심판이 그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재앙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인간에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 율법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거고 정죄하기 위한 거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물을 가지고 뭘 만드세요?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포도즙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약과 구약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증성하는 모세 모세가 행한 기적이 뭐냐? 그 율법이 뭐냐?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에 이 땅에 왔다는 걸 먼저 드러내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여러분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포도즙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2사에서 55장 1절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13절 가서 보시면 이 포도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떨 때 또 특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가서 보니까 결혼식 날 발생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삶 속에 가장 기쁨을 누려야 할 바로 그때 기쁨을 줘야 될 포도즙이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은 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저는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인생을 마감할 때가 가장 기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마셔왔어요 여러 종류의 와인 건강을 추구하기도 했고 돈도 벌어보려고 했고 명예도 가져보려고 했고 좋은 친구들 사귀어 보려고 했고 대학도 좋은 데 가보려고 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려고 했고 가고 싶은 데 다 여행 가보려고 했고 여러 종류의 와인 집도 좋은 거 가져보려고 했고 차도 좋은 거 가져보려고 했고 어떤 사람 많은 여인들도 소유하고 어떤 여인은 많은 남자들도 소유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와인을 다 소유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말해야 말대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기뻐해야 될 때 실제 가서 보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난 혼인잔치에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될 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솔로몬이 2장 9절에서 11절에 무엇이든지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이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가 남아 있어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종류의 와인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으면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첩이 합쳐서 천명이 넘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세상 부경화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11절에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에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봤더니 어떤 고백이 나와요?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 가장 기뻐해야 될 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모두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존재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희 인간들이 아무리 수백 종류의 와인을 다 탐해도 그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동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걸 먹어야 그래야 영원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해결책을 5절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책 5절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기쁨이 없어서 방어하는 그런 문제 특별히 죽을 때의 기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그런 문제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말씀이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독생자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는 단본속죄 희생물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쁨을 주냐?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 제일 좋은 포도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맞습니까? 가장 좋은 포도즙 한 번도 맛보줌 하는 그런 기쁨의 포도즙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건 어떤 거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을 얻으려면 그렇죠? 몇 년 동안 포도를 자라게 해서 그렇게 했어도 1년 동안 주고 해서 포도가 열리면 그때 가서 짜야 그래야 포도즙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은 순식간에 완벽하게 완전한 형태의 포도즙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순식간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순간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식 이야기예요 문제가 뭐예요?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기쁨 세상이 주는 모든 와인의 기쁨 그렇죠? 이런 모든 건 다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멈춥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정말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와 같은 기쁨의 포도즙이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결혼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결혼 원약을 맺어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과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 지금 다시 올라가셨어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거할 집을 마련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7년 동안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혼인 만찬의 신랑과 신부가 돼서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결혼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 무슨 기적을 보는 거 이거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아름다운 일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름다운 일주일이 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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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